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괜찮은 거야? 별일 아니야. 괜찮아. 들어가 있어. 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, 아파트 empreEnd! 흐희아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도 한 번 타볼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걸어봅돼. 나 걸어봅돼. 수고하셨어요. 올해도 수고하셨어요. 고마워. 할머니 보고 싶어? 들어가서 자면 안 돼?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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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